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놀이를 하기 위해 지금 얼음판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 얼음에서 할 수 있는 팽이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나무팽이네요. 이거는 문방구에서 1800원에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겨울을 맞이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빠! 나무팽이를 진짜 잘 돌리십니다. 오늘 아들이 한번 나무팽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열어보면 이런식으로 이게 도구가 있습니다. 팽이 이렇게 있구요. 위에 철로 되어있어서 얼음에서 되게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들어가서 여기 나무 막대와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길이를 잘 맞춰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볼게요. 세게 이렇게 꽉! 묶어줄게요. 두 번정도 묶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정도 딱 묶어주고요.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준비가 끝납니다. 이걸로 이제 이 나무팽이를 이렇게 쳐주는거에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러면은 바로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버님이 돌리고 계신데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아버님이 하고 계십니다. 와 아빠 이거 어려워.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아빠죠. 아주 어렸을 때 5살, 6살 때부터 해보고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이를 다시 팽이를 샥 돌려요 저 살았어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처음 치고서 잘하는데 잘하네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기까지 갔다가 제가 돌아왔어요 먼저 팽이를 바닥에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볼게요 이렇게 세워지는 다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팽이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간에 치게 되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치게 되면 여기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탁 탁 탁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렇게 팽이가 잘 돌게 되죠 그럼 제가 저쪽으로 또 가볼게요 와우 와 잘 돌죠 이렇게 해서 오른판에서 나무 팽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팽이를 돌렸을 때 또 재미난 놀이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팽이 싸움 이런게 있습니다 팽이 싸움 그래서 제가 한번 팽이 싸움 아버님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버님하고 팽이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팽이 싸움에서 릴레이 팽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돌을 쩍 끝에다가 놓고 누가 먼저 한 바퀴를 빨리 돌아오냐 어 요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이기지요 아 네 이거는 아들이 능숙하죠 아빠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깁니다 이거는 아빠가 이깁니다 아들이 이깁니다 네 그럼 아이스크림 내기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내기로 걸고 제가 이거 한번 릴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금이 있습니다 금 그리고 저기 돌기가 보이는데요 저기 한 바퀴를 먼저 돌고 오는 사람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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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하하하 아들한테 다시 이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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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이겼어 현재 1대0입니다 1대0 1대0 자 준비 시작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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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빠 승! 현재 1대1의 상황인데요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자리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쪽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빠 맞아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아이스크림 바 어떻게 될지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잇! 후후! 이기 가시겠습니다 아잇! 제가 기피코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ips식진이대 ii이이이이이이이이이 Channel 아빠 승! 자, 오늘 얼음판 나무팽이는 가본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가본님은 아이스팅 드셔야 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죠. 오래간만에 점심으로 돌아가서 팽이를 돌려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몸에 땀도 나고요. 여러분들도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제품들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팽이도 집으로 놀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빠랑 나무팽이를 한번 돌려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제가 좋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